4. 행정이 공정력과 성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에 오른 것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이십니다 공정력의 사실은 우리 문제의 대부분이 구성요건적 효력하고 공정력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 중에서는 다수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반려와 같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지 않는 쪽이 아직도 다수예요 이렇게 나오면 헌결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성요건적 효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정력이라고 했다고 전혀 당황할 건 없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거죠 당사자 수송은 질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법리는 똑같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민사법원 이쪽이죠 당사자 수송이면 여기다가 그냥 같이 포함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형사법원 이게 사건이고 민사수송 사건, 형사수송 사건, 민사 형사 사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결 문제가 위법 심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효력 심사가 재판에 전제가 되는 문제로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효력 심사는 기본적으로는 효력 부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 CF, 뭐랑 비교하는 거야? 무효 사유일 때의 효력 확인 당연 무효 사유일 때의 효력 확인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처분의 효력이 있음을 선결 문제로 하는 경우 잘 안 나옵니다 없음을 선결 문제로 하니까 여기를 무효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평면 나누는 게임이었죠 이렇게 나왔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바로 국가 배상이었고 여기 부분이 시정명령 위반죄죠 시정명령 위반 여기가 부당이득반원 청구 여기가 무면허죄, 무허가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도 안 되죠, 위법 심사도 하지만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 이 부분에는 구성유권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긴 아예 없어요 구성유권적 효력이 여기에 구성유권적 효력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막히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위법 심사는 다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효력 부위는 다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효력 확인은 원래 구성유권적 효력이 없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들어가시면서 갑이 국세부가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M이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원 청구 성을 지기했다 부당이득반원 청구 3번 들어간 상태고 법원은 부가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 여기 취소사유, 취소사유 정상적인 상황인 거고요 여기 1척곡 부당이득반원 청구에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현재는 있는 이득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갑이 주택법상의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공사중지명령은 다른 쪽으로도 나올 수 있죠 뭘로 나올 수 있어요? 신청권이 인정되냐 안되냐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되냐 안되냐 이런 질문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 질문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시정명령 위반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 시정명령 위반죄 그래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시정명령의 목적과 형사처벌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위법한 시정명령은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구성이 안되는 거예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의뢰주택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하면 인정이 안되는 건 맞는데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사법원이 위법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심사할 수가 있죠 있으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병이 타인의 이름으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이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운전을 한 경우에 그러한 운전면허 병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된다 무면허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 여기 얘기하는데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받은 게 취소사유인지 물사유인지 이거 스스로 찾아내야 되죠 취소사유예요 무효사유예요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고 당시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라고만 했어요 지금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운전면허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당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거를 별도로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취소를 해야 된다 여기서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는 위법은 한데 못 받는 사람이 받았으니까 근데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별도의 취소가 있어야 된다 취소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전제해석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효력부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효력부인, 취소사유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거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운전죄가,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결론이 되는 거겠습니다 정의,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에 건물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건물철거는 대집행 실행, 관력적 사실행이고 수인하명이죠 따라서 처분이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되고 있는 중이고 손해배상청 구성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대집행 실행 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없어도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위법이라고 확인을 해줘야만 민사법원이 위법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돌리면 민사법원은 스스로 그게 위법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국가배상의견 1번, 2번, 3번, 4번 다쳤네 하나씩 치고 들어갔네요 좋은 문제네요 깔끔하게 구도 딱 잡고 들어가줬네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이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이렇게 3개가 있죠 농림지역인 토지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연계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군수 A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있고요 신청권 인정되는 겁니다 적정통보라는 처분의 신청권이 법규상 인정되고요 A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적정통보는 뭐야 적정통보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적정통보는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이고 이와 같은 단계적 행정결정은 처분이 맞죠 처분이 맞고 이 친구의 의미는 적정통보를 받으면 최종적허가로서 폐기물 처리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죠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신청권이죠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부적정통보를 받으면 신청권이 없다는 거죠 부적정통보받은 사람은 정식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응답 안 해도 됩니다 그 후에 갑은 A에게 이사권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 말은 뭐야 농림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도시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고요 변경해달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변경 신청을 하였다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저거는 용도지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형식으로 한다라고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 기본계획하고 비교했을 때 구속적 계획이고 계획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A는 갑의 신청을 거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 승인 이거를 인용하겠다 인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취지의 공적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안되죠 절차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거지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절차적 권리로서의 응답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실체적 권리로서의 행정개입청권이 인정된다고 한 게 아닌 겁니다 당시 판례가 그래서 여러 번 나왔던 사건이에요 이게 최종적 허가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어쩔 것이요 이렇게 했던 거죠 1번, 2번, 3번의 요건을 중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처분을 여기가 뭐가 돼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특이하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폐기물 처리 허가 이건 특허입니다 특험데 특이하게 법에서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라고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바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거죠 적정 통보를 받았다 적정 통보를 받으면 뭐가 인정돼요? 얘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죠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이게 인정되는 이런 케이스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농림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들어갔고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허가가 안 되는 거고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 영위가 가능한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지 이거를 도시계획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밑에의 거부는 이 밑에의 거부는 결국 위에의 거부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재 농림지역 상태에 있는 거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상태면 저 위에 있는 폐기물 관리법의 요건을 다가줬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2번, 3번의 시설까지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부는 필연적으로 위에의 거부가 될 수밖에 없다 세미세미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자 이거지 위에 쪽에서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럼 밑에 쪽에서도 역시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당연한 현상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이게 조리다 이거죠 이게 결국 최종적 허가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게 조리다 이게 안 느껴지면 당신은 상식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판례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권 인정한 겁니다 신청권 절차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지 그 말이 적정통보를 받았다는 게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그게 약속 같은 약속 등의 공적견의 표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밑에 쪽에 있어서의 실체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폐기물 처리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의 고려사항이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 문제고 다른 법 적용받는데 폐기물 관리법이고 그 다음 한 개는 국토계획법이잖아요 A의 거부 처분은 신뢰보원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약속 같은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이게 선행조치라고 하면 신뢰보원 측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적 권리를 인정한 건 절차적 권리 신청권 인정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본안 들어가서 지가 싸워봐야 되는 거고 싸울 때 신뢰보원 주장해봐야 씨알도 안 맥힙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수실 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갑의 폐기물 처리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수이익이 크지 않다면 갑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공적견의 표명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보처인반 걸고 나서 신뢰보원 측의 한계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랬을 때 공익하고 사익하고 비교해봐야 되는 건데 하지만 결국은 저 선행조치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갑의 A의 적정 통보에 근거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 신청 승인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폐기물 준비를 하였다면 갑에게는 규책 사유가 없다 이건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약속이 아닌데 그걸 얘가 신뢰를 하게 되면 그건 본인의 잘못된 신뢰입니다 잘못된 신뢰이기 때문에 이건 규책 사유로 봐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건 신뢰할 수도 없는 걸 신뢰했다 그건 네 잘못 아니냐라는 겁니다 신뢰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날 신뢰하냐 이거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서설이다 보니까 막 별의별게 다 등장하죠 서설 파트 내용은 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가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청원경찰은 얘는 경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란 말이에요 은행에 있는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법관계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관계법령들을 막 이거 적용 저거 적용 요거 적용 그거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으면 공법관계가 돼요 여기에 있으면 공법관계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해석해 보면 이건 이제 공법관계 처리라고 그러면 그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맞는 거죠 국가 지자체쪽 청원경찰입니다 일반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일반재산 옛날의 작종재산 국유림은 일반재산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살림법 얘기하는 거죠 살림법 대부하는 행위는 대부라고 했죠 대부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부계약 사법상계약이고요 일반재산이니까 당연히 사법관계죠 사법관계고 대부계약 사법상계약이죠 사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률이 대부계약의 취소서위나 대부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에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관계로 파악이 된다 대부하는 행위까지는 맞습니다 대부하는 행위는 이게 주어져 이게 주어져 깜짝 놀랐네 대부하는 행위는 행위는 사법상계약 사법상 행위가 맞는 겁니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죠 국유 공유 이쪽의 재산법에 보시게 되면 특이한 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선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공물이니까 공법관계 문제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사물이니까 사법관계 문제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이쪽에 있어서 엄연히 사법관계 문제인데 이쪽에 있어서 뭐가 인정됩니까 무단으로 지금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변상금부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변상금부가 처분이 100분의 120의 100분의 20 부분이 공법관계여서 처분이다라고 보게 되는 부분 이거 하나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특이해요 여기서 대체적 자기의무가 저 대부계약의 계약 약정사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행정대집행이 돼요 그렇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더라고 국유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강제력 행사가 되니까 타력강제력 행사 안 된다 이렇게 더 간이한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하나 특이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대부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의 이행 청구하는 사법상 행위인데 그거 안 했을 때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엄연히 사법상 돈을 안 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특이한 부분 세 개 이거 돌려가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는 까꾸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공법관계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를 공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권 얘기하는 겁니다 환매권 환매권은 토지보상법 제 91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지보상법의 91조에 보게 되면 91조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항 2항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매 환매가 뭐예요 다시 산다 이거는 그 효과가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 환매권의 행사는 이건 형성권이고요 형성권 환매 다시 산다 너 인마 내 땅 가져가서 안 쓸 거지 안 쓸 거면 다시 나한테 팔아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고 형성권 그러면 일방적인 의사표시하면서 그 전에 받았던 그 보상금 그냥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되는 거고요 만 원짜리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천 원짜리로 이렇게 확 던지거든요 가져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겼다 환매권 행사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법상 계약이 맺어진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사법관계 문제다 그럼 민사소송 제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존부에 관한 소송이라거나 뭐 돈 문제 나오겠지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저거는 사법상 계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건 뭐예요 공법인 얘기하는 거죠 공법인 아무리 그게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무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조치 공법인의 공법인의 근무관계 직원들의 근무관계를 위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다 이거예요 사법관계다 인사조치는 사법상행이죠 징계처분은 공권력 발동의 주제로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사법상행이고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되죠 그렇죠 의해야 되고요 뭐 안되면 어디로 가요 민사소송은 사법적 구제 절차가 되는 것이고 저거 말고도 노동위원회 갈 수 있죠 행정적 구제 절차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말을 왜 자꾸 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해서 사업승인 당시에 사업승인은 보통 특허죠 재량이고 부과했던 조건을 부관을 붙였는데 그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재라는 명령을 했다 조건이 지금 뭐겠습니까 부담이었겠죠 부담이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신축공사를 중재라는 명령을 한 경우에 중재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중재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중재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해제는 취소죠 취소 취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인정이 되겠는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재처분 제재처분 다음 뭐야 제재처분 그 다음 뭐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필요한 건가 아 얘기도 해봐야겠다 영어도 그러니 물어봐야겠다 이게 빨리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우리는 순식간에 후드닥 특히 행정법은 5분에서 10분 안에 맞고 빠져야 된단 말이야 딴 과목에 좀 시간 써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게 던지면 몇 조 던지면 몇 조 여기 나오면은 내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잖아 이렇게 평면 나온다 이랬을 때 이러면 몇 번 이러면 몇 번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생각하면 틀려요 저도 이렇게 뭐지 이러면 헷갈려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보는 순간 바방 바방 이렇게 돼야 돼 아까 그게 조금 내가 조금 되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였나 봐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네 처제는 누구야 서방 아니야 서방님 서방님은 누구야 뭐 이런 거 남편의 동생은 그러니까 남편이나 학생이 뭐랬죠 서방 서방은 네 남편이고 서방님 서방님 옆에 있는 애가 그 사람을 왜 삼촌이라고 부르면 되지 서방님이라고 서방도 아닌데 앞에 앉아 원래 이름이 그런 거야 되게 재미는 있는데 처음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게 1, 2, 3, 4에서 약한 거는 이걸로 막으면 되잖아 1, 2, 3, 4는 1, 2는 아니까 3은 몰라도 뭐 이렇게 답을 고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만약 근데 3이 문제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문제가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OX 변환시켜서 OX 훈련 한번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 근데 OX로 변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괄호 넣기 괄호 넣기 이 게임이거든요 결국 이 게임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아주 확신이 쓰는 건데 제 신림동에 중안식 갈 때는 거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거든 애들이 이렇게 줄글을 쓰잖아 논술을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뱉지를 못하는 거야 뱉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 갖고 훈련을 엄청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에 2주 연강이야 수업을 한 번도 안 해 이 새끼들 안 해 그리고 내 책의 원고에 괄호를 핵심 키워드를 다 뜨는 다음에 그거를 담아줄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 수업을 하더내 난 당연히 불만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뭐랬는지 알아? 고맙습니다 그런 거야 난 한 게 없는데 난 그냥 채점만 한 거야 근데 이게 되고 나니까 써져 근데 문제는 이게 조관식이니까 그러고 객관식은 다른 거야 라는 기본 구도를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도 답을 찾은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하고 결론을 바로바로 툭툭 속도전 속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휘발성을 겁나 줄일 수 있죠 행정법은 사실 며칠만 안 해버리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휘발을 줄이는 속도를 휘발 속도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인데 이거 맨날 내가 하는 거 그 다음 뭐냐고 내용 하나도 몰라도 다 풀린다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기술 들어가고 있는 거 못 느껴 내용 설명 안 하고 이건 이거잖아 그리고 틀만 잡고 마치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아는 줄 알아 근데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잖아 답이 찾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상한 그림 자꾸 그리는 이유가 그거거든 실은 내가 말로 설명하면 딴 학원에 있는 선배들처럼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라리 의자 갖다 놔야 돼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 이거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표만 타다닥 그리고 넘어가 버리잖아 근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줄 알잖아 지금 그럼 되는 거거든 그럼 문제는 풀리는 거거든 그 대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안 외워지면 안 풀리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 진짜 알든 아니면 기술 제대로 들어가든 둘 중에 한쪽은 해야 돼 근데 기술 들어가는 게 합격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술을 들어가는 것뿐이고 암기내야 돼 거부처분 이게 신청권이 없는 기본 세구도죠 이 문제 벗어난 적 봤어? 한 번도 없잖아 신청권 문제에서 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그러면 신청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수익적이니까 해달라고 신청한 거지? 그럼 이사유형이잖아 그치? 밑에다 위에다 있을까? 이유형 요구소송하고 제3자 요구소송 사유형 상황이지 이래 깔아버리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없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제재는 나를 때려달라는 거잖아 이유형에서 나를 때려줬어요 그럼 바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허가 신청한 다음에 내가 방금 신청한 허가를 거부해주세요 라고 또 신청하면 그냥 병신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뭐가? 뻐큐 손가락이 나오는 거라고 이 뻐큐 손가락에서 실체적 권리로 치게 되면은 위쪽이 뭐가 되니? 밑에 쪽이 위쪽이 얘가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이라고요 이유형이니까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이 되는 거고 이 밑에 게 협의행정개입청구권이 되겠죠 사유형 협의행정개입청구권이 되죠 근데 판례가 밑에를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판례가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인정을 한 거고 이게 바로 공사중지명령 사건이라고요 공사중지명령 해제 공사중지명령 해제 처분 사건 앞에서 공사중지명령 주택법 위반죄 얘기했을 때 선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지만 실은 신청권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했던 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사중지명령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뭡니까 행정개입청구권이잖아 그렇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이 되면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이거지 행정개입청구권 얘는 심지어 실체적 권리이면서 또한 실질적 권리잖아요 특정 처분에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내가 신청을 할 거 아니야?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신청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청권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조리상 신청권이잖아 조리상 신청권 지금 그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한 거냐면 처음에 사업 승인 사업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사업 승인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면서 얘는 사업 승인 나오면 거의 다 특허요 거의 그 다음에 얘는 재량행이란 말이야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잖아 여기다가 이제 부관을 붙였다잖아 뭔 놈의 조건을 붙였는데 이 부관이 부담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이행을 안 했대잖아요 근데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의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부관 송치를 안 했지만 주대행정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고 공사가 들어가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거니까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놈아가 이 부담을 계속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중이잖아 불이행을 하고 있다고 불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야 좀 하기로 한 건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한 거예요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부자기 하명을 때린 겁니다 이렇게 때렸다고 했을 때 지금 뭐라는 거냐면 근데 이걸 얘가 이제 이행한 거야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행이라는 중지 사유가 있었던 건데 이 공사 중지 명령에 중지 사유가 있었는데 중지 사유가 깨졌단 말이야 깨졌으면 저 제재 처분은 이제 없어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해제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해제 신청을 하면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왜? 이것까지 인정되니까 사실은 이게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판례 얘기는 행정개입청권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권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을 했던 판례란 말이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행정개입청권입니다 이건 신청권을 넘어서버렸어요 요구라고 했잖아요 요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됩니다 행정개입청권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재량의 일탈 난명 등의 재량 행사에 하자가 있다 재량의 하자가 있어요 사정만으로 사인이 바로 행정청에 대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이게 공법상 권리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공권 얘기하죠 공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권의 성립요건 첫 번째 의무부가잖아요 의무부가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인 거고 개인에게 공권이 있으려면 국가한테 의무가 있어야 될 텐 것이고 여기서 이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하고 나눠지는데 종전에는 재량행위에는 국가에게 아무 의무가 없다 완전히 이건 백지재량이다 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뭘 인정해요? 여기도 무화자 재량행위사 의무라는 게 있다라고 인정을 하죠 우리 행정수업법 27조 인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서 현혹을 해보려고 한 거야 하지만 이게 남아있잖아 하지만 사익보호성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아무리 무화자 재량행위사 의무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화자 재량행위사 청구권까지 연결되는 건 못 되겠죠 사익보호성이 없으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계에 만료된 국립대학교 조교수는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이 부분이 포인트긴 한데 이런 거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기대할 수도 있다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종전판례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이게 4년짜리 기간제로 임용된 조교수잖아요 그러면 그 4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당연퇴직 상태라고요 당연퇴직 상태니까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했던 아니면 얘가 재임용 신청을 했다가 재임용 거부라고 표현을 했던 그건 그냥 당연퇴직되어 있는 상태 너 공무원 아니야? 라는 걸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밖에 안 된다고 봤었어 안 된다고 봤었는데 지금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임용기간 만료가 되면 당연퇴직 당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들어온 거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재임용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재임용 기대권입니다 이게 우리 쪽 행정판례에서 이게 인정될 때 같은 시기에 저 사법관계 근로관계 쪽에서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를 똑같이 인정했어요 대법원에 그걸 우리 쪽에서는 여기 김민수 조교수사건에서 재임용 기대권이라고 표현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도 똑같아요 그냥 사기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 끝나면 끝난 거잖아 여기도 4년 끝나면 끝난 거거든 끝난 건데 그쪽에도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여지를 남겼고 여기도 그에 따라 재임용 기대권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종전에 부정했던 신청권을 인정한 거예요 종전에 부정했던 신청권을 인정을 해서 이제는 그 거부가 처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던 사건이거든요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냐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경찰권 발동은 다 재량이에요 알겠어요? 원칙적 법률에서 아예 이건 기속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량입니다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경찰재량이라고 부르죠 경찰재량 행정계획에서의 계획재량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의 경찰재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돼 그래서 각각 특유의 한계법리들이 추가가 되죠 계획 쪽에는 형량명령의 원리라는 게 추가가 되고 경찰재량 쪽에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 원래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베이스 다 깔아주고요 행정재량은 행정법의 일반원칙만 경찰재량은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경찰법상 일반원칙 하나가 추가 계획재량은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형량명령원리 이렇게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재량인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위협하게 된다 이게 이제 판례죠 판례가 자기 의무를 인정했던 판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초법규 1차가 있고 초법규적 1차적이 있고 현저하게 불합리가 있고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초법규적 1차적으로 뒤에 또 비슷한 거 나오니까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초법규적 1차적으로 들어간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판례가 여기에는 현저하게 불합리 현저하게 불합리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인정한 판례예요 자기의 의무를 인정한 판례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무를 인정한 판례예요 자기의 의무가 인정되면 부작위가 위협해지겠지 그렇죠?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한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한 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를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그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에게는 조리상 위험배제 자기의 의무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요? 다시 한번 그대로 따라가 봐 이 표현 그대로 해서 톡톡톡 끊어서 내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보호를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나 공무원이야 근데 얘네들이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말이야 아니면 가정적 판단이야 그랬을 때 그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얘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다시 말해 성문법에 별도의 자기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리상 위험배제 자기의 의무가 인정된다 라고 해서 자기의 의미를 인정시켜버리고 인정이 됐으니까 부작위는 위법이지롱 이렇게 끝냈던 판례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대표 판례라고 얘기해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대표 판례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판례고 자기의 의미를 인정시키는 건 똑같은데 현저하게 불합리 같은 경우는 저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극적 남용론이에요 소극적 남용론 그러니까 우리 비례원칙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비례원칙에 보면 그게 침익작용인지 수익작용인지에 따라서 뒤에 보면 헌재가 그거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비례원칙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있잖아요 2017년도 7급 시험에서 처음 등장했던 게 소극적 남용론이에요 소극적 남용론 이게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죠 과잉금지원칙 얘는 과소금지원칙이에요 과소금지원칙 그러니까 과잉금지원칙은 경찰권 발동과 같은 침익적 작용을 할 때 참새를 대포로 쏘지 말라 이거죠 대포로 쏘지 마라 과소금지원칙은 급포 행정과 같은 수익적 작용을 할 때 너무 조그만 하지 말라 이거죠 참새를 뭐로 쏘지 말라고 했었던 애가 빨리 생각해내 비비탄? 그것도 맞긴 하네 비례원칙 설명을 따던 말이에요 레이저 포인터로 쏘지 말라고 했잖아 레이저 포인터로 레이저 마저도 안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적 작용이면 과소 침익적 작용이면 과잉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는 적극적 남용론 밑에는 소극적 남용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건 재량권의 남용이야 권한 남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얘는 너무 많이 했다 적극적 남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얘는 넌 너무 안 한다 야 좀 이건 소극적 남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소극적 남용론 판례예요 현저하게 불합리해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소극적 남용론 근데 이것도 자기 임무를 인정시킬 때 판례가 사용하는 방식이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게 대표적인 재량의 0으로 수축입니다 재량의 0으로 수축 판례란 말이야 위험배제 자기 임무가 인정된다 근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 이거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이게 재량의 0으로 수축 판례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건 뭐 학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야 뭔 소리야 학문적으로만 의미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만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 이걸 통으로 재량의 0으로 수축 판례라고 파악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부분 다른 문제에서 이런 유사 사건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죠 이 부분 초복규적 1차적으로 위험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라고 했던 이 판례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잘 등장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5조처럼 그 공무원이 과연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었느냐 여기서 이게 언급이 될 때가 있다고요 예측 회피 가능성 뭐랑 비교해봐 5조 국가배상법 지금은 2조 얘기하는 중이잖아 여기는 2조 쪽의 자기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 건데 5조 쪽이랑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가 5조에서 과연 불가학력이 인정되는가라는 부분 얘기할 때 예측 회피 가능성을 가지고 국가의 능력 관리 능력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불가학력이다 아니다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그걸 나누게 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2조에서도 나와요 어디서 위법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손해배상 청구 이쪽에서도 공무원이 과연 그 같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부작용이 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 회피 가능성이 있을 때 있을 때 자기의 임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예측 회피 가능성 없으면 자기의 임무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5조에서도 예측 회피 가능성 없으면 자기의 임무가 인정되어야지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자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불법행위 5조에서도 예측 회피 가능성 없으면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이 예측 회피 가능성이 하자를 인정시키냐 마냐라는 판단 기준으로 2조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지방가치단체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처분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제법에서도 등장했던 게 지금 여기는 뭐예요 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원래 부당이득은 서설 파트잖아 거기서 얘기했던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구제방법 논하다가 딸려온 결과적 측면 얘기했던 거고 납부하거나 징수한 온압금 과온압금 부당이득 반환청원권은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아까 전에 평면 1,2,3,4 생각해봐요 몇 번 평면이었습니까? 3번 평면이죠 부당이득 거기서 효력부인 할 수가 없잖아 그쵸? 효력부인이 안 되니까 취소가 돼야만 돼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처분을 하든 취소 제기를 하든 취소 판결을 하든 그 놈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해줘야지만 부당이득 반환청원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민사법원이 반환 명령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까꾸로 돌려봐 까꾸로 이거 무효로 돌려봐요 무효로 만약에 그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사유가 있다면 납부하고 징수 비교해봐 납부하고 징수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돈 내라고 했지? 돈 내라고 했는데 얘가 알아서 냈다? 그러면 납부와 동시에 그건 부당이득이야 납부와 동시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납부 내라고 했지? 근데 얘가 안 내고 뻑였어 뻑였는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저놈아가 강제징수 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뺏어버렸다? 뺏어버렸다? 징수 그럼 뺏기는 순간 부당이득이야 무효일 때 부가처분이 무효일 때 납부하고 징수는 징수는 납부 안에서 징수한 거잖아 납부 안에서 징수 그것도 비교를 좀 해놓으시고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성질을 가짐으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세법규정에서 정한 대로 확정된다 환급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상 규정 그 부분에 대한 특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의 악의 상관없이 바로 확정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국세과원합금의 환급여부에 대한 과세관정의 결정은 항고선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설사 과세관정의 환급거부 결정을 하더라도 아 이거 물어보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왜 부가가치세 언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과원합금입니다 과원합금 지금 여기서 국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국세라고 했습니다 국세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했던 건데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잘라 들어가 봅시다 저렇게 과원합이라고 하게 되면요 저거는 초관합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실은 그냥 과원합이라고 통칭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할 때는 그 초관합부에 대한 환급이라는 문제로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가 이걸 기억해 봐 이 표현을 살짝 이렇게 와리가리 거릴 때가 있어요 과원합부 금원에 대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이럴 때 보통 반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용어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과원합부 이거는 부가처분이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들어갔잖아 부가처분이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근데 돈 냈으니까 내놓으셔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해하고 초관합부 금원 말 그대로 초과예요 초과 이게 판례 표현이어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초관합부 금원에 대한 환급청구 환급청구 이거는 부가처분이 적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들어갔던 거잖아 우리가 부가처분은 돈 내라고 한 거는 이건 문제는 없어요 이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천만원 천만원 내놔 천만원 내놔 이렇게 했어요 1천만원 내놔 근데 이게 위법인 거야 이게 위법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미 납부를 해버려가지고 내놔 이렇게 말한 거고 이쪽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 천만원 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가 천만원 내놔 근데 얘는 적법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는 게 맞아 내는 게 맞는데 내가 얼마를 냈어? 2천만원 낸 거야 내가 2천만원 낸 거죠 2천만원 냈을 때 이거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돌려줘 내가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는 그 자체를 돌려줘 쟤는 초과해서 납부한 걸 돌려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취소 사유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무효 사유가 있죠 여기서는 취소 사유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끝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꼬여요 스텝이 원래 했던 방법이 이거였었어 뭐냐 부당이득반한 청구를 제기해 본다 그다음에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그다음에 국가배상청구송을 제기한다 이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더 많은데 여기서 들어간 부당이득반한 청구 제기하면 취소하니까 귀각이죠 그러면 내려가게 되면 취소송을 얘기하게 되면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니까 협의 수위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가악하죠 하지만 비로소 세 글자가 인정이 되죠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부당이득반한 청구가 가능해지잖아 부수되는 이익 인정하고 본안 들어가면 취소 판결 나오죠 나오게 되면 부당이득반한 청구 제기해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판례가 그냥 병합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병합해 병합 이걸로 들어간다 병합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취소 판결이 먼저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판결로서 취소하면 좋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행정우성법 10조의 입법 취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당이득을 포함시킨 근데 이거는 주관적 과실이 필요하니까 갖다 버려 여기서는 얘는 기각될 거고 얘는요 각하가 될 거고 불가정력 발생했잖아 각하가 될 거고 여기는 국가배상가서 받아야 된다 과실 입증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얘기는 여기서 부당이득반한 청구 소송제 얘기하면 바로 인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전판례 같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즉시 확정익서를 취하던 시절 행정소송법 35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 흠결로 각하를 시켰었지만 지금은 보충성 필요 없으니까 여기 가도 인용이 될 거고 이렇게 인용이 되면 둘에는 또는 걸려서 선택적 청구되고 굳이 국가배상 필요 없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의 질문 방식은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 과원합부 금원반환청구의 무효사유 요거를 하나를 잡아 그 다음에 초관합부 금원환급청구의 문제는요 나머지 세금 등하고 세금 등 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하고 부가가치세가 특이하잖아요 부가가치세 이게 판례가 이상하게 꺾어버려서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원 투 쓰리 총 세 개가 나오는 거야 세 개가 그러면 똑같은 세금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돌려줘라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돌려줘라 규정이 있고요 이것도 당장 돌려줘라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무효잖아 무효니까 얘는 원래부터 반환청구권이 있는 거야 이것도 원래부터 초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이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묶어버린다고 지금 이걸 묶은 거야 제가 인수분해 이상하게 한 거예요 평소 방식이 아니야 여기에는 환급청구권이 법률에 근거해서 반환청구권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치면요 이 법률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행정청에 환급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처분 아니다 너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관념의 통제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환급결정이 처분이 아니니까 환급거부도 처분이 아니다 이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론이 나오면 이 환급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1, 2, 3의 상황에서는 항고소송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구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이게 이 세 개 상황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지금 과온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밀고 확 들어와 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에는 항고소송하고 여기에는 항고소송하고 다른 겁니다 저기에는 항고소송 여기에는 항고소송 다른 문제야 상황 이해가 돼요? 비교해 봐봐 비교해 봐봐 조금 어려워졌어 이제 여기서의 항고소송은 뭘 다투는 거야? 부가처분을 다투는 거야 그렇죠? 부가처분이 뭐니까? 위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초관합부 쪽에서는 적법이니까 젖단식의 항고소송 제기해 봐야 100% 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제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뭐니까? 적법이니까 적법인데 항고소송은 뭘 제기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치면 지금 뭔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왼쪽 오른쪽이 겹쳐요 이 무효자 쪽에 무효자 쪽에서는 부가가 위법이니까 그걸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항고소송 말고요 여기다 항고소송 제기하려고 들 수도 있잖아 환급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왜? 위법이니까 저것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부터 환급처음과 인정되니까 환급거부에 대한 항고소송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이쪽에도 달라붙을 수 있고 이쪽에도 달라붙을 수 있는 친구예요 보통 이렇게 끊어서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지금 섞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지울게 옛날에는 이 세 개는 항고소송이 아니어서 전부 다 얘 원래 부당이득반환 청구 있었지? 그래 얘도 포함을 1번도 포함을 해서 원래는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문제로 봤어요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문제로 보고 얘는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갑시다 게임 끝! 이거였었어 무효사유일 때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래 부당이득반환 청구 했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 나머지 세금 등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전부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받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디를 털어버렸어? 이 부분을 털어버렸잖아요 부가가치세 부분 여기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게 너와 나 사이의 어떤 재산상태의 조절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당이득에 법률 적용하지 마라고 이걸 털고 털고 내려서 이건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당사자 속의 문제야 라고 보내버렸었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완벽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저 원래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복잡하게 말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환급거부를 다툴 수 없다 됐고요 그 다음 도시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수용에 대한 문제에다가 지금 이 법리를 그냥 적용시킨 거야 이 법리를 저 수용재결 안에 뭐가 있어요 땅 뺏자 이거 하나하고 돈 주자 이게 있잖아요 돈 주자 만약에 1억 주자 이렇게 수용재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돌려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반환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게 취소나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아이고 소호 때문에 힘들다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삼권분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한다 순서는 입법행정사법 법재정 법집행 법적용 얘기하는 거고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법치주의가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거 우리가 법치행정 거기에 내용에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유부원칙 법률 우위원칙 3개 포함되죠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에 재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해야 될 헌법적 자괴문은 인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가 꼭 필요할 때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 그 얘기는 지금 이게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을 행정입법을 안 했는데 행정입법 부작위가 과연 위법이겠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가 인정이 돼야지 자기의 의무가 인정이 돼야지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위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걸렸단 말이야 조건이 이거 없이 행정입법 없이 상위법률 혼자서도 집행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기의 의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무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조건은 상위법률 혼자 잘 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잘 놀 수 있는데 뭐 냅두지 그걸 왜 가서 뭐 끼지마 그게 더 귀찮아 그렇죠? 법령에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그 재정용식이 고시훈련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결을 갖는 법김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 위임이 있다고 했고요 68조 1항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 공권행사다 좋은 문제네 좋은 문제네요 법령에 직접적인 위임이 있었어요 무슨 위임? 입법 위임이죠 권한 위임 말고 입법 위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시행안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렇다고 집행명령이라고 인식하시면 안됩니다 시행이라는 표현 나왔다고 해서 집행명령이라고 인식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재정용식이 행정규칙의 형식이었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었다는 것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이 어디다가 위임을 했는데 여기다가 위임을 안 했는데 어디다가 위임을 했는데 판례보면 이런 판례 있죠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단 말이야 시행규칙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재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그걸 냅다 고시로 재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거잖아요 위임의 한계는 이쪽이잖아 이게 지금 바깥으로 나왔잖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버렸다고 그럼 고시 쪽에는 위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정상적인 위임이 지금 깔려있다 정상적으로 이쪽에 위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결합 뭔지 알겠죠? 결합,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게 판례죠 효력을 갖는다 효력을 가지니까 구속력이 인정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효력이 바로 저 대외적 구속력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행규법규죠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나왔는데 행정규칙 형식의 내용이 권리위무에 대한 상 법규명령인 건데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위임이 정상적으로 있다고 했잖아 여기에 행규법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절대 이거 치는 문제도 있죠 행규법규 그 자체가 아니라 위임을 전제로 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 단계까지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가야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로 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다 그럼 얘는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간다고 했죠 법규명령과 동일시하라 이겁니다 법규명령과 동일시하라 동일시하라 뭐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CFO 행정규칙하고 비교하는 거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는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게 되고 법규명령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의 행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공권력의 행사가 맞다 공권력 행사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1항 2항 다 알아야 되죠? 다 출제됐죠? 1항은 뭐였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고 아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을 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는데 그걸 법원이 헌재로 올려주지 않았을 때 제청을 안 해줬을 때 사용하는 얘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헌법소원 심판이고 여기서 이제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그 다음에 다른 방법 전혀 없음 보충성 원칙 보충성 원칙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뭐 잡아줘야 돼요? 공권력 행사라는 것부터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법규명령이 된단 말이야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뭐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판례는 평소에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만 말을 했지만 일반적인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한다고요 공권력 행사성을 그러면 이런 거 게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게임 생각해 봐요 순서대로 한번 깔아 봅니다 위에서부터 깔아보면 헌법부터 이렇게 밀어보세요 헌법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법률이 있잖아 그 다음 뭐예요? 대통령령이 있잖아 그 다음 뭐예요? 총리령이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 뭐예요? 총리령 그 다음 부령이 있잖아 그 다음 뭐예요? 광역조례가 있죠 그 다음 뭐예요? 광역규칙이 있죠 그 다음 뭐예요? 기초조례가 있죠 그 다음 기초규칙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초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야. 조례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위반되면 그러면 위법입니까? 상위법에 위반된 게 맞는 겁니까? 법률 우위원칙에 위반되는 겁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법률이나 법규 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법령 보충적 규칙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누구예요?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냐? 누구를 보충해주고 있는 거냐? 즉, 수권법령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수권법령이 얘면 얘는 법률적 효력이에요. 이 친구의 효력이. 수권법령이 대통령이면 얘는 대통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수권법령이 시행규칙 중에 총리령이면 얘랑 같은 효력을 만약에 시행규칙 중에 불형이면 얘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냥 걔랑 결합하는 거라고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들은 이만큼의 효력을 갖는 거죠. 이만큼의 효력을 가지면 지가 뭔 놈의 조례든 간에 그 조례보다 무조건 상위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법령 보충적 규칙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 그것도 그냥 위법 무효예요. 법령 보충 규칙이 조례 이깁니다. 조례 이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위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다. 아까 나왔던 거죠. 매우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고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얘기하는 겁니다. 상치되지 않죠. 구체적으로 범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정하라고 법률이 인정한 거니까 뭐가 상치가 돼? 국회가 인정한 건데 법령 해석 행정처분의 요건 중에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에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맞습니까? 그렇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한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상경으로 지금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문장 좋네요 문장 깔끔하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행정처분의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아니고 처분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처분 요건이지 처분 기준이라고 안 했죠 처분 요건이라고 했으니까 판례가 말하는 인가 기준 허가 기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럼 내용이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관리 의무에 대한 문제잖아요 분명히 처분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문제에서 처분 기준이라고 했는지 처분 요건이라고 했는지 이걸 따져야 돼 그래 내용이 법규명령의 내용인지 행정규칙의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요건 허가 요건 허가 기준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러니까 얘네가 쓰는 말이 처분 요건 판례가 쓰는 말이 허가 기준 인가 기준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내용이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로서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로서 법규명령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법률 요건 부분 얘기라고 지금 이거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법률 요건 1, 2, 3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행정이법으로 하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에서 판례에서 나오기를 처분 기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처분 기준 또는 뭐 재량준칙 재량권 행사의 기준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사무처리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처리 기준 사무처리 기준 그러니까 이 말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다 부분 할 수 있다 부분 법률 효과 부분이 되는 겁니다 효과 부분이에요 조심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했어요 처분 요건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처분 요건 내용이 법규명령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형식이 불형이잖아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어? 행정규칙이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법규 플러스 행규 상황이잖아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에서는 그 법규명령의 시행규칙이면 법으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내용 자체도 법규명령이라고요 이건 뭐라고? 법규법규에요 법규법규요 법규 플러스 법규입니다 법규명령식이에요 법규명령이니까 당이 법규명령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법규 플러스 법규에요 법규 플러스 법규인데 요게 시행령일까 여기 당이 형식이고 형식이 형식이 요즘 뭐하나 요게 내용 예 내용이죠 첫 번째 시행령일 때 두 번째 시행규칙일 때 이 뒤쪽이 법규명령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당연히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다 법규명령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요 있는 게 맞는 건데 뒤에서 단서를 하나 들어왔죠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그걸 진맘대로 변경해서 막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위임이 있냐 없냐 위임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면 형식도 내용도 다 법규명령이니까 위임이 있으면 문제 없는 거야 문제 없는 거야 뭐가 아니야 밑에 거 밑에 거 이게 아니라고 판례에 달았을 때 얘가 행정규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얘는 법규 행규 상황이잖아요 법규 행규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일 때는 시행규칙이 차별당하지만 법규법규일 때는 차별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 어쩔 한 거야 이 부분 어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판례가 판례가 요즘 사용하는 이거 한 몇 년 됐죠 요즘 사용하는 얘들 스타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옛날엔 교수님들 책에 이거 뭔 소리야 무효 이랬거든요 뭔 소리야 무효 그랬어요 근데 판례는 이거 무효로 하지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효로 하지마 어쨌든 만들어놓은 거 함부로 무효 만들지마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봐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데 완전 무효 처리해 버리게 되면 완전 무효 처리하잖아요 위임도 없는데 왜 만드냐 그러면 외부적 구속력도 없고 내부적 구속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구속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라는 거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그래 위임 없으니까 이게 대외적 구속력은 없겠지 하지만 내부적 구속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내부적 구속력은 있다 이 말이 맞죠 판례 말이 아니 엄연히 만들어져 있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위임이 있다 없다를 행정공무원이 보면서 이미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보고 뭐 이거 대로 집행하지 안 하겠어요? 당연히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을 하는 판례 입장에 합리적인 거라고요 됐고 쉬는 시간을 놓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 행정법의 법원 법원 저 법원은 집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원 근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그것만으로 관습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관습법 관습법으로서 관습법이라고 하게 되면 관습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국가 쪽에서 반복시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은 국민 쪽에서 반복시킬 때가 있죠 관습법은 이건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반복된 관행 반복 관행이 있고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법이라는 국민의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보죠 그랬을 때 이 반복 관행이 첫 번째 두 번째 모일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어요 국가 쪽에서 행정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 쪽에서 관행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행정설례법이라고 한다고요 행정설례법으로서의 관습법이다 이런 걸 우리가 민중적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민중적 관습법 그 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그거는 민중적 관습법 되는 거예요 행정설례법 민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법 그러면 보통은 이거 얘기해요 민중적 관습법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더 많이 나오지 행정설례법 관습법으로서 지금 이거는 이쪽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행정설례법 이건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 확신 그거 좀 몇 번 좀 그거 좀 반복했다고 그걸 누가 다 음 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군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준식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법했어요 적법 적법성의 한계 얘기하는 거죠 위법하면 안 된다 평등원칙으로 도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등원칙 평등원칙 위법 앞에 평등 없다 그걸 자기구속 원칙에 다 꽂으면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법 헌법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통해서 행정권을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권을 구속하든 국민을 구속하든 그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거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거를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가 바로 인정되냐 안되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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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 구속력이 그 자체로서 바로 인정이 될까 구속력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행정부에 대한 구속력 그 법률에 행정부에 대한 구속력 또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행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이 되면 얘는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면 얘는 그걸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 구속력이 의무로서 작용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권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행정부든 국민이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나눠먹는 방식이 나눠먹는 방식이 이거를 기준으로 세워놓으세요 그대로 위에다 올리세요 우리 평소에 하던 거 이거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똑같아진다 똑같아진다 그러면 밑에 걸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 한인 뭐라고요 그게 소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적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자유권적 기본권 이라고 하죠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얘는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것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의 구체적 권리가 바로 인정이 되고요 얘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 권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별도의 구체화 법률이 필요하다 얘는 별도의 구체화 법이 법률이 있어야 된다고요 법률 인간다운 생활 권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인간다운 생활 권리 지가 일 안 해갖고 힘들면서 인간다운 생활 권리 보장해라 그럼 문재인여서 바퀴벌레 잡아주고 해야 돼 말도 안 돼 소식이 없죠 그겁니다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돼요 요건이 따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집행을 하지 지방자치단체가 전라북도 학교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 사용한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예 같은 얘기하는 거죠 1994년 관세임이 무효과는 일반협정 위배되어 위협한 이상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효력이 없죠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고 조례보다 상위죠 국내법적 효력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뭐라고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조례보다 아까 위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이거를 따로 우리가 재정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고 무효가 되는 거 맞고요 요거랑 3번 4번 같이 연결시켜서 내는 건 얘들은 이런 문제를 잘 내네 각을 잘 잡네요 WTO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텀핑부가 WTO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인이 이게 문제예요 개인 개인이 직접 국내 법원 이것도 안 돼요 국제법원이어야 됩니다 국제재판소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처분에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외협정 위반을 위로 독립된 취소사율을 주장할 수 없다 없다가 맞죠 아니 저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 내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근데 우리나라 행정법원이 판결해 미국의 모든 행동은 다 취소한다 취소가 돼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수범자가 누구예요 WTO는 수범자가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원고가 국가여야 되는 것이고 국제재판소로 가야 되는 문제인 거지 국내 법원에다 가면 안 되고요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돼 여기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국가가 그리고 이거는 국제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국가에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직접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게 결론이고 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이 건축물에 우와 이거 문제 어 밑줄이 사라졌어 그치 이거 원래 밑줄이 있는 문제죠 그냥 뭐 번호 보고 풀게요 내가 이상하게 풀면 이상하게 풀진 않겠지 풀면 야 거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라고는 하지 말고 그럼 나도 반말할 테야 원래 하고 있었지만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크게 고치는 거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을 하면서 건축허가 허가건축 얘기하는 거죠 규율하면 일정규모 이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자유 영역을 넓히려는 한편에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 최소한의 규제는 그래도 신고는 해라 이 얘기 있죠 그래서 건축법 가면요 건축법에 가면 11조 14조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11조 1항에 허가건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대물적 허가죠 허가 그러나서 14조 1항에 가게 되면 건축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밑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걔들은 어떻게 한다고 신고만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대표 선수죠 얘가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효과가 무슨 효과야 허가니까 허가는 금지해제잖아요 금지해제 금지해제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중에서도 무슨 신고에 해당을 하겠다 정보제공적 신고가 아니라 얘는 금지해제적 신고 중에 얘는 금지 금지 해제 해제적 신고 중에서 수리를 요한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이거는 자기완결적 신고니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요 형식적 요건만 있으면 되죠 기재상 구비서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신고를 하면 수리 등의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리 필요 없죠 수리를 해봐야 얘는 아무 의미 없고 처분 아니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금지해제 신고효과는 바로 발생한다 이거죠 신고효과 금지해제죠 지금은 신고효과 금지해제는 내용의 신고효과는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제도를 를 둔 취지는 어디다가 뒀는데 집에다가 뒀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어디다가 뒀는데 집에다가 집이 어디에요 여기 5항 5항에 보게 되면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항에 보게 되면 준용 규정을 두고 있어요 준용 규정을 14조 2항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2항이 뭘 준용하냐면 얘를 준용합니다 얘를 그래서 11조 5항에 있는 인허가 의제를 건축신고 쪽으로 준용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건축신고 쪽에도 인허가 의제라는 게 적용될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건축신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신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뭐가 달라붙어요 개발행위 허가가 달라붙죠 개발행위 허가 이 판례였었죠 그래서 문제도 맨날 일로만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이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건축신고는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 얘는 자기 완결적 신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리 수리는 처분이 아닌 게 되는 것인데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이 됨에 따라서 이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건축신고가 되는 거죠 이거 전체가 건축신고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그에 대한 수리는 뭐가 되는 것이다 처분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단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 수리는 처분이 되는데 뭘 조심하라고 했다 지금 외부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외부 변수를 스스로 수리를 요한 신고에 대한 수리가 된 게 아닌 겁니다 외부 변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서 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가 아니라 얘는 법률 행위적 행정이다 이 얘기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에 해당하고 얘가 그 성질을 그대로 구성한다고요 누가 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그대로 구성을 하게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고 또 재량행위 재량행위의 성격이 그대로 녹아버려요 누구한테 수리한테 수리한테 그대로 이렇게 녹아버리게 된다는 거지 인허가 의제가 적용이 되면서 세 가지 집중요의 범위 보시게 되면 관할 요건하고 그다음에 절차 요건하고 그다음에 실체 요건하고 세 개 중에서 얘는 집중돼서 폐기되고 얘는 집중돼서 폐기되지만 얘는 집중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살아남죠 얘는 살아남으니까 여기에는 무슨 요건밖에 없었대 얘는요 형식적 요건밖에 없었겠죠 신고 요건 자교환결적 신고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실질적 요건으로써 국토계획법 제 58조에 보게 되면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고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신고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실체적 요건은 살아남았으니까 실질적 요건도 그대로 신고 요건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고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하고요 창구 은행 창구 얘기하는 거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지 창구를 단일화하고 됐어 됐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이쪽 거는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대한 일체 심사를 실체 요건까지 전부 다 폐기를 시켜버리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로서의 자기환결적 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라면 저 실체적 요건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와 심사를 필요로 한다 신고 요건에 포함되고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건 수리를 요한 신고 실적 요건 포함됐으니까 전환되는 것이 맞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양수인이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점프빵 점프 이렇게 막 뛰기 있게 업기 시간 다 돼가네 큰일 났다 빨리 지금 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들어오고 있죠 건축주 명의변경 이게 건축주 명의변경 건축법령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놈이 따로 있어 그 놈은 양도인이야 근데 그 건물을 양수인이 지금 양수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둘이 뭘 했겠어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겠죠 건물 산 거야 근데 지금 짓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 명의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양수인이 이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허가관자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적 이유를 들어서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완전 조심 여기서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이것만 신고 요건이야? 아니야 알겠어요? 아닙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기본적으로다가 양도계약서가 유효하게 체결됐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딴소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말만 꺼낸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랑 똑같은 거라고 얘는 지휘승계 신고랑 똑같은 거야 사업자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다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지휘승계 신고 이쪽의 법리는 명의변경 신고 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1578번 얘기했던 이 사법관계와 그리고 공법관계 이거예요 여기서는 소유권 넘겨버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영업권 넘기는 건데 이번에는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권 넘기면 되는 거라고요 건축권 넘겨버리면 되는 거야 보통은 여기가 영업권 이렇게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영업권 얘는 건축허가 받았던 그 건축권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양도계약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는 거야 명의변경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명의변경의 신고 요건에 뭐가 들어간다? 유효한 양도계약이 들어가잖아 이게 바로 무슨 요건이다 이게 실질적 요건이라고요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니까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맞는 거고요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한 말은 뭔데? 여기서 한 말은 건축갈 대제에 대한 소유나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유효한 양도계약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만 심사를 할 것인 거지 그 땅에 대한 권리 이런 거는 따지지 말라고 그거는 공법관계 문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법관계에 대한 문제는 얘를 위해서 필요한 양도계약 유효하냐 이거 말고 딴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말라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장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뭐야 또 갑자기 딴소리에 질문도 안 할 거면서 착공신고 건축신고 착공신고는 뭐예요? 정보제공적 신고로서의 자교환결적 신고죠 그에 대한 반려는 반려는 거부 얘기하는 거고 거부는 네 가지였었죠 시정명령 벌금부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 관호사업 제한 이라는 장례위험방지 필요에 따라 조기에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했던 형식적인 정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